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시나브로 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이 타스킹 마이크를 가지고 반복 단어를 해보려구요 지금 이어폰도 안키고 있고 모니터링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고 피크가 떠서 영상이 다 달라갈 수도 있어요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토킹만 있는 속삭임이 가득한 영상을 찍을 거니까 잘 들어주시구요 또 저 옆집이 그러니까 옆 라인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요 울 때 잠깐 끊거나 엘리베이터 소음 같은 게 있을 때 좀 끊거나 쿵쾅거리는 소리가 있을 때 잠깐 쉬거나 이러면서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그런게 하나도 없이 영상을 찍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복 단어들은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얘기를 할 거에요 서론이 길지만 영상이 짧아질 수도 있구요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구요 영상을 다 촬영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반복 단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사뿐사뿐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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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사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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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뿐 사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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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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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딱 속딱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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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하늘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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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두근두근두근두근 쓰담쓰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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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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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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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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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금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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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을까요? 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? 나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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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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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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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세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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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질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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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총깡총깡총 깡총깡총 깡초깡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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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총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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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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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금, 살금, 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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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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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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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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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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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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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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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글몽글 몽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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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말을 해야될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났어요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? 특히 편안하면서도 좋은 겨우가 있을까요? 반복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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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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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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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푼 smt 꼬꼬꼬꼬꼬꼬꼬 여러분 여러분,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지금,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떤 단어들을 반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? 지금 생각하면, 또 생각해서 얘기하면 아까 반복했던 단어들을 얘기할 것 같고,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짧게, 대신에 최대한의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의 못 편집 상태로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듣고 싶었을 때마다 들어주시고요. 나중에는 좀 더 많은 단어들과 영어나 다른 언어로도 만들 거니까 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. 여러분들, 오늘도 꼭 꿀잠 주무시고요.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. 여러분들, 잘 자요. 잘 자요.